한국국토정보공사 내 머리 안 죽었지? 우린 누군지 알겠어? 희생충 어? 투기꾼 인마 똥 누구는 개인심 동지 반이다! 왜? 말로띠는 체중지사입니다 말로띠는 강원지사입니다 강원도가 미쳐버렸어 기다려! 이번 북측의 도발로 철저한 준비태세를 해봤자 전쟁은 안 나요 어차피 다 거짓말 쟤 뭐랬니? 이번엔 싸움으로 온거야? 뻥 타구 울만 있으면 말해봐 허심탄회하게 내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잖아? 막히진 않았지만 재수가 없지 돌같은게 쑥 내려갔어 됩니다 정신이 남자면 노릇 감사합니다.